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북 경주시 외동업 방직공장 기숙사 건물입니다 여기 경주 외동업은 경주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내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 기숙사 앞에 옛날에 큰 방직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도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부지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입학할 때 그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1978년에 한 50개 정도 되는 단독주택식으로 이렇게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뭐 비도 이슬비도 중환이 오는데 참 분위기가 얼씨년스럽습니다 예전 저희 누님 세대들이죠 방직공장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직공장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때 누님들이 참 희생이 많았죠 지금 그분들 연세가 이제 뭐 환갑을 지나셨거나 곧 환갑을 바라보는 그런 세대일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시청자님 중에서도 이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보고 야 이게 북한의 어느 마을에 제가 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북한도 뭐 평양만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도시처럼 해놨지 나머지 시골지역 가면은 거의 이런 상태라고 봐야죠 집이 엄청 많습니다 한 50가구 큰 마을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저 어렸을 때 7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부지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7200평 인데 야 지금 이 부지만 하더라도 땅값 어마어마 하겠죠 뉴스를 보니까 이 부지를 방직공장으로부터 매입한 그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시세차익을 뭐 엄청나게 많이 챙겼다 라고 뉴스에 나왔던데 부지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여기 주위를 쭉 한번 둘러보면은 읍내 쪽이죠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들 있고 저 아래쪽에는 방직공장터 거기에다가 지금 큰 아파트 단지를 신축을 해 놨는데 여기 뭐 주위 바로 옆에는 공장 같은 것도 없고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앞에는 또 철길이 또 있더라구요 저기 옆에 산 너머에도 보니까 신축 대형 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방직산업은 문을 닫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0년대 되가지고 완전 체락의 길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이제 문을 닫고 방직산업을 다 그만두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폐건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예전에 여기 방직공장에 일하셨던 저희 누님 세대들이죠 상당히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루에 뭐 10시간 정도 공장일을 하고 일 마치면 바로 쉬는게 아니고 또 야간 고등학교까지 가고 공부를 또 하고 학교도 이제 밤 11시나 12시 늦게 마쳐 가지고 여기 기숙사에서 잠만 붙이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또 동생들 학비도 되고 뒷바라지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뭐 고생이 많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님 중에서도 여기 이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시면 옛날 생각이 또 새록새록새록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의 누님들 그 돈 벌러 공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주말에 고향에 오면은 동네 애들 먹으라고 저희들한테 과자나 사탕 같은 것도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45년 된 집 치고는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특별히 검관자국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 건축 전공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콘크리트 건물은 제대로 fm 대로 지으면은 굳는 데만 100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 100년 후에도 200년 300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지 30년 40년만 돼도 우리나라 아파트들 전부 재건축 한다고 난리인데 그게 굳는 데 10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부 부실공사 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로 해 가지고 덴마크에 출장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2,3년에 한 번씩 가끔은 갔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 보면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옛날에 뭐 바이킹 후예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은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은 100년 20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안 합니다 우리 문화재처럼 보호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수리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덴마크 그 회사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죠 그 왜 너그나라는 건물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재건축을 안 하냐 하니까 아니 콘크리트 건물은 몇백년 가는데 이걸 재건축을 왜 하냐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참 이 건축 집 짓는 거를 전부 날림으로 짓다 보니까 요즘 뭐 순살 아파트 사고 말이 많죠 제대로 지으면은 몇백년은 가는게 이 콘크리트 건물이고 제일 튼튼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이 부지 기숙사 부지를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다고 지금 이렇게 펜슬 치 놓고 아마 곧 이 건물은 철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게 지금 경주시의 인구가 25만명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대단지로 이렇게 막 지어 제끼면은 그게 과연 분양이 될 거냐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지금 뭐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 자꾸 막 그런 뉴스들이 들리는데 내가 봐서는 그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조금 오른 거 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조금 과장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때 쯤에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경제 발전도 되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방직 공장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마산의 한일합섬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이전을 가 지금 결국에는 뭐 폐업을 했지만은 중국으로 그 당시에는 딱 가는 블루오션이다 그래 중국으로 막 이전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한테 쏟힌 거죠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땅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대신에 그 임대권을 받는 거죠 토지 사용권 그래서 임대료를 국가에 냅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도 뭐 30년 5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땅을 임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섬유산업 이런게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기술이 전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핵심 기술들은 다 뺏겠죠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반도체 기술도 몰래 중국으로 빼돌리고 조선 기술도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적발돼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중국에 투자를 하러 간 회사들이 사기를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해 드리겠는데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공장을 지으려면은 이제 땅부터 임대를 해야 되죠 땅을 이제 임대를 하려면은 거기에 관련자들 만나고 공산당 간부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번역을 하는 조선족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패입니다 한패라 가지고 진짜 눈뜨고 당했다 하더라구요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막 야 저 바보들 언제 저거 우리 저 계약금 받아 가지고 날까 앞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도 중국말로 하니까 못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눈뜨고 코베이고 계약금 몇십억 날리고 그렇게 피해를 본 회사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행히 뭐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가동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인을 채용을 하죠 그 채용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또 기술을 배웁니다 기술을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경쟁회사를 차려 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공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설비들 공장의 자산들 그대로 두고 야반도주에서 도망오덕이 쫓겨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중국 공상당의 그 전략에 휘말려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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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